셋이서 같은 애 좋아해서 또 싸워대진 말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야 니네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해. 야 우리 둘이 뭐하냐. 한참 찾았네 진짜 매점이나 가지 않나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배로는 좌절과 두려움에 박힌 내로 우리의 밝은 미래는 지금부터야 끝없이 펼쳐진 어떤 어려움 내게 온가 해도 절대 못 주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는 힘든 순간들이라도 끝이 될 거야 기억이 먼 곳에 착해 위나는 밝은 빛 우리가 널 기다리고 있어 그때는 좌절과 두려움에 박힌 내로 우리의 밝은 미래는 지금부터야 끝없이 펼쳐진 끝이 될 거야 한글자막 by 한효정